경남과 부산 지자체들이 낙동강을 매개로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낙동강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. 나동현 양산시장 등 낙동강협의체 소속 부산경남 6개 시장과 구청장,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열린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은 낙동강을 매개로 동남권의 미래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. 또 현재 운항 중인 생태탐방선 대신 관광유람선을 운영하는 등 낙동강백길을 복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.